이 프로그램은 사물을 어림잡아 봄으로써 수와 양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아대상 수학교육 프로그램입니다. 야호! 야호! 르르르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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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신기한 바나나의 주기 그게 바로 나! 야기! 퐁이야! 안녕! 안녕, 끼끼야! 안녕! 맛있겠다, 바나나! 먹고 싶다 바나나 기다려봐 짱 이건 퐁이 거 이건 끼끼 거 고마워 끼끼야 잠깐 퐁이 바나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퐁이야 바꿔 어서 이제 먹어도 되지 잠깐 잠깐 퐁이 바나나가 더 많아 보이는데 바꿔 바꿔 어느 쪽 고구마가 더 많을까 우리 한 번 세어보자 이쪽이 더 많아요 안녕 퐁이야 우리도 친구들처럼 해보자 좋아 그럼 퐁이 바나나가 몇 개일 것 같아? 열 개 그럼 내 바나나는? 열 한 개 아 좋았어 그럼 우리도 한 줄 기차 만들어보자 그래 그래 짜잔 짜자잔 익히꼬 한 개 한 개 익히꼬 한 개 한 개 내 바나나가 더 많다 세어보자 키키야 그래 짜자잔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나는 여덟 개네 아 그럼 나는 하나 둘 두 개가 더 많으니까 열 개네 자 퐁이야 너 하나 더 가져 우와 그럼 이제 똑같이 될래 응 우와 맛있다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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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나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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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야호